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어디 딱 놓고 노래 불러주십시오 하나 둘 셋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입니다 윤기 형 혹시 혈 때 뭐 했어요? 저 떡볶이 쌀 좀 하고 싶은데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했어 밸런스 게임 하자 자 곰, 호랑이 싸우고 있다면서요 곰이랑 호랑이랑 곰편, 호랑이편 분들이랑 곰파가 많네 저요? 저 자꾸 곰곰거리니까 곰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호랑이 씨는 죄송합니다 호랑이 씨 탈락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울고 계신 거 아니죠? 호랑이 파의 심신 안정을 위해 호랑이 탈락 발언을 철회해 주세요 나 계속 울 거야 안 돼 혜영이는 호랑이 닝님이 김호랭호랭입니다 이분이 철회할게요 근데 저 나중에 또 브이앱을 할 때 곰의 매력과 호랑이의 매력을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이게 낫네 하겠습니다 딸기만 평생 먹기, 딸기만 평생 안 먹기 이건 너무 힘들다 저는 딸기를 평생 안 먹겠습니다 딸기만 평생 먹으면 딸기 귀신 돼가지고 딸기를 평생 안 먹겠습니다 아미가 날 더 좋아한다 내가 더 아미를 좋아한다 저는 아미가 나를 더 좋아한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가 스노플라워를 작업할 때 내가 아미 너무 좋아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거 스노플라워의 그 2절 제 사비 전에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게 그냥 녹음을 하고 라디오 톤으로 그냥 그걸 살짝쿵 바꿔본 건데 그거를 이제 잭니콜슨이랑 많이 잭니콜슨의 대사를 붙였다로 너무 좋다 막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제 목소리입니다 그거 말고 I love you도 그렇고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도 그렇고 그 다음에 Ladies and gentlemen 픽본 이것도 되게 거기 스노플라워에 제 목소리 여러 개가 많아요 여러 개 있어요 이 곡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약속할게요 약속할게요 얼굴은 못 봤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일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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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